아아아악cha 서술 Essa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를 봐주세요 전 드럼미소 NO술이에요 슈얼이 슈얼사이 마 베이디 마 베이비! 진짜 윙사원같아요. 마 베이비! 소품들이랑 유리입니다. 유리씨 여기 당연히 최고의 스타분들이 봤는데 왜 쇼리씨를 스타를 하신거에요? 우월해 보이잖아요. 마 베이비! 마 베이비! 마 베이비! 아니 근데 노이씨가 이기잖아요. 이기 여러분들은 1기보다 더 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아무래도 1기 언니들도 멋있고 잘하시지만 그래도 라이어링 저희들이 웨이 보면서 강한거 같아요. 네 역시 새로운 멤버를 이렇게 추천하신걸 잘한거 같아요. 노이씨 보니까 진짜 더 상큼하신거 같아요. 너무 상큼해요. 사적인 감정을 놓지 말고 진짜 사적인 감정이에요. 진짜 상큼해. 너무 상큼해. 레벨! 지금 당신이 그러면 우리 이름이? 문희준이요. 문희준이요. 우리 1기 여러분들이 1기보다 물론 노레미는 떨어지지만 비타민 같은 상큼함이 훨씬 위대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1기 중에 민희씨 같은 경우에는 지쳤어요. 1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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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하고 2기가 뒤지지 않는다는걸 웨이브 드럼으로 좀 보여주세요. 해결 한번 보여주세요. 나 이곱 대기와 와우 언니 아직 안 죽었거든. 길게 갑시다 길게. 2. 2. 2. 3. 4. 4. 5. 5. 5. 5. 5. 5. 너무 좀 짧았어요. 다시 한 번 할게. 지금 잘하고 있어. 많이 나아졌는데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돼. 원 투 시작! 제일 중요한 건 파워 아닙니까? 파워 때랑 펼쳐보도록 할까요? 이기대표 누구입니까? 자, 유리! 파워! 파워! 파워 있어 보여. 슈니! 슈니! 민희! 민희씨! 오늘 한번 머리 한번 까봅시다. 일단 생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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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하회에서 이거 머리를 계속 흔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팍팍 튕기는 이유는요? 아 이게 더 파워풀하게 보이기 위한 여성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머리를 안 흔들면 이게 기울이 안 나요? 물론이죠. 물론 그런 거예요? 이게. 아 뭔가 좀 써먹네. 오! 아! 야! 아하! 아하! 아니 근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두들기면 얼마나 더 뻥뻥 뚫리는지 한번 두들겨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시겠어요? 최대한은 빠르고 강하게. 저도 조금 칠 줄 아시거든요. 오! 그렇게 잡는 거 아닌가요?